아들과 함께 쓰리프트 스토어 윈도우 쇼핑길에 나섰습니다. 너무나 예쁜 물건들이 많아서 오늘 그 유혹을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려한 그림 15불에 샀어요. 얼른 식탁 옆에 걸었습니다. 공간이 아주 환해졌어요. 무지갯빛 나는 글래스를 카니발 글래스라 하더라구요. 유리가 아니군요. 이제 바닥에issen이ers은 뷰라노 글래스 스티커까지 붙어있는 거에요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아들이 사라고 부추깁니다. 샀어요 불어서 만든 글래스는 싸지는 않습니다 촛불 켜놓는 용기입니다 사장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것보다 많이 작은 뮤라노 글래스네요 섬세하고 화려한 접시예요 접시가 화려하고 그림이 섬세해서 아마 시중가도 비쌀 것 같습니다 이 플래스틱 글래스 무늬가 화려하고 참 예쁘죠? 30불 역시 비쌉니다 소스에 빠져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 시각 뉴스 스토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불투명한 전등 갓과 목을 조절할 수 있는 플로어 램프가 필요하거든요. 이 스탠드는 키가 꽤 큽니다. 화분에 빛을 성장 전등으로 쓰려고요. 전기 아울렛하고 USB 포트까지 있어요. 10불에 사서 지금 쓰고 있어요. 뮤라노 스타일 클래스라 비싸네요. 15불이에요. 제가 이거와 똑같은 모양의 우동 그릇이 있어요. 두 개의 삽을 샀습니다. 류디스 하이머 커피 이 잔에 직접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디자인이네요. 7불입니다. 하인리키 지르머니 검색을 해보니까 시중가 28불 17전입니다. va프려구요. 하인리키 지르 коман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